오늘도 나는 들었는 너를 가볍고도 무겁지만 매력적이야 언제든 너와 만날 수 있는 따론 오랜 친구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빈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황정은 선생님 잘 지내셨죠? 전 잘 지냈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 방송했던 한국 탈핵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린 역시 묵직한 컨텐츠로 가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서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약간 한 번도 안 웃더라도 그래도 그냥 내용이 풍성한 하드코어 청취자들에게 우리가 하드코어를 던지면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몇 번 웃은 것 같은데 저도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게 뭐지? 친구가 친구가 저한테 이거 혼자 듣기 아깝다고 주변에 알리고 싶다면서 책다방을 꾸준히 듣는 친구였는데 이번 방송이 최고였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급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옆에 권한 분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친구는 듣고 있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든 게 처음이라면서 어머 이건 남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가 여러 번 책다방을 들었는데 남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이다 하는 거는 좋은 얘기겠죠? 좋은 얘기 좋게 갑시다 늘 우리 예상하고 딱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 않나 싶은데 또 막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저는 워낙 그 방송이 좋았어요 그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또 그런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지내자는 쪽으로 또 생각이 바뀌긴 하는데요 오늘은 애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저는 많이 듣거든요 예쁘게 생긴 10대들이 버스에 탔는데 입에서 막 살벌한 쌍욕들을 막 하더라 하면 또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나누고 저도 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고요 요즘 이제 모든 세대를 관통해서 원래 뭐 부모님들이 원래 다 그런 거긴 하지만 특히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10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중2병 제일 무서운 게 중2병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고요 그런 얘기 정은선생님 자주 듣지 않나요? 저 뭐 중2병이요? 뭐 중2병 아니 뭐 부모들 자녀를 이해할 수 없다 10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뭐 저는 근데 자주는 아니고요 그 주변에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막 한 살, 두 살, 일곱 살 그런데 부모들이 벌써 애들 10대를 걱정하고 있기는 하죠 나중에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사춘기 오면 애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3월이 되면 모의고사 컷 이런 거가 포털에 아주 상위 검색으로 뜨거든요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네, 모의고사 컷이요? 그게 입시를 해본 사람들만 아는 갑자기 뜨는데 학생들이 모의고사 칠 때마다 1등급이 몇 점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 몇 등급까지고 하는 게 포털에서도 아주 상위로 뜨거든요 저도 A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런 게 떠도 한 번도 신경 쓴 적도 없고 뜨는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처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검색어가 뜨는 걸 보고 좀 웃었다 약간 좀 여유 있는 웃음이죠 우리는 어쨌든 대학 입시가 끝났으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또 어떤 입시의 세계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대들의 문제를 다룬 두 권의 책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8세상은 한결의 20일에 연재되었던 그를 대폭 수정한 책이죠 제목이 좀 입에 잘 붙죠? 18세상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 문화를 분석한 책이고요 입시가족은 어떻게 보면 18세상에 나오는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주변을 형성하는 가족들의 얘기 24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10대 자녀를 심층 면접해서 우리 시대 가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그려낸 책이 입시가족인데요 그래서 두 권을 같이 읽 때 우리가 최근에 입시를 치른 자녀가 있는 저는 입시가족을 중점적으로 읽고 황정원 선생님은 18세상을 집중적으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네 박구로 간 씨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할까요?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박구로 간 시 오늘 박구로 간 시에서는요 최근 첫 시집을 내셨죠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를 출간하신 유병록 시인의 사자의 서라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문장의 소리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시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유병록입니다 최근에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라는 제목의 첫 시집을 냈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는 사자의 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는 집 근처의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사자의 서라는 시를 써야겠다고 처음 생각했던 장소가 장례식장이어서 이렇게 집 근처의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장례식장에는 한 분이 돌아가셔서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자의 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서 거기에서는 죽은 자의 피부를 벗겨 가까운 사람들이 나눠 가진다더군 아끼는 책을 장정하고 이름을 새긴다더군 죽은 자는 책이 된다더군 아이가 태어나 그를 익히면 최근에 죽은 자의 피부로 감싼 책을 선물한다더군 그를 대부로 삶는다더군 거기에서는 몇 권의 책을 장정하며 성인이 된다더군 결혼을 서약할 때는 책에 손을 얹고 여기 장엄한 생을 두고 맹세합니다 말한다더군 때가 되면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더군 거기에서 죽은 자는 몇 권의 책이 된다더군 문자의 외투가 된다더군 늙어서 죽은 자는 지혜의 책이 젊어서 죽은 자는 혁명의 책이 된다더군 아이가 죽으면 예언서가 된다더군 삶에 관한 의문이 드는 저녁에 쓰다듬는 한 권의 생이 된다더군 18세상은 처음 나오고 나서 여러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제목이 좀 자극적인 데다가 최근 들어서 청소년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다는 어른들의 욕구가 반영된 까닭 아닌가 싶은데 이 18세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네 18세상은요 한국사회에서 10대 하면 연결이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노스페이스, 패딩 열풍, 청소년 알바 요즘에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은어,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리고 입시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입시상황 위조민증,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는 거죠 변조죠? 태어난 날짜만 고쳐가지고 나이를 속여서 술을 사 먹거나 담배를 사거나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성문화, 가출, 알몸졸업식, 학교폭력 뭐 이런 이슈들 10대 관련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슈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거 사회인문학서들을 읽고 나면 그래서 결국 하면서 굽시게 되는 포인트가 항상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결국 하면서 남게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사회인문학서들은 항상 저는 이 책의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애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지나치게 어른의 세계에 포섭되어 있다 이 점을 이 책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반항하고 일탈하는 방식도 어른들이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셔틀 예전에는 왕따라 그랬는데 요즘은 왕따라는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고 빵셔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빵셔틀이 완벽하게 약자를 먹이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한테 계속 빵 사오라고 시키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빵을 사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시키고 상납을 받기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약자를 먹이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스페이스 열풍 이런 현상에서도 어른들의 사회구조와 아주 유사한 계급구조가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조금 좀 빤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문제라는 점 책 전체가 챕터마다 사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들 문제로 보이지만 이게 왜 어른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은 어른이 문제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입시가족은 어떤 책인가요? 입시가족은 심층 면접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일종의 질적 연구 결과물인데요 질문이 저는 우선 재밌는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해서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냄새로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은 걸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고요 통계자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는 게 원래 질적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노원구의 대치동이라 이렇게 불리는 상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청소년의 주변을 형성하는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입시에 부모들이 목숨을 거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밖에서 돈만 벌어다 줬다면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어디든지 다 부모가 다 따라다니고 그런 걸 잘해야 아빠 마인드를 갖춘 아빠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못하면 아빠 마인드가 없는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 마인드는 있어야 되고 엄마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가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부모도 그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당사자들, 가족들, 아빠, 엄마, 애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가정들, 이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서울대학에 진학하는 거다 핵심은 결국 교육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엄마빠들이 참 열심히 사는 모습 오늘의 명언을 문자로 애한테 보내고 어떻게든 애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정성이 담긴 선물은 쌓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단절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잘하고 있고요 중산층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상계동의 중산층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집 한 채 정도 있는 경제적 측면을 필수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고 연극, 문화 등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는 경제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문화를 누리는 거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남는 건 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4커플을 인터뷰했는데 남자는 24커플 중에 21명이 종합대학을 나온 거고요 여자는 24명 중에 20명이 역시 종합대학을 졸업한 압도적인 비율이네요 학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녀의 입시 실패가 곧 가족 전체의 실패가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가족이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이 동원되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의 벤처회사 비슷하게 목표는 A의 인서울대학 입학인 벤처회사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대졸 이상의 학력, 자녀들 사교육비로 한 달에 400씩 들이면서 고급 어휘로 자녀들 교육 문제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경제적인 면에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된 의견이 있어야 하며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민으로서 책임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듣다 보면 딱 제가 생각이 나고 저는 들어보니까 온갖 고상한 얘기는 밖에서 계속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는 이런 조건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연령 때문인가요? 저보다 이렇게 좀 젊어서 그냥 연령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집 가지고 약간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학력은 다 종합대학 이상인 이런 집단 네,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좀 연배가 있는 분들도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 별로 없고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저는 사실 제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중산층이고 제 주변에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제가 이제 부모님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관악구로 다시 이사를 갔는데 예전에 살던 관악구에는 뭐를 하고 지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뭔가 놀 수 있는 데가 예술의 전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안 가보던 예술의 전당을 이제 가서 음악회도 가서 듣고 그러게 되는데 토요일 같은 때 이제 싸게 공연하는 음악회들이 있어요 한 2만 원, 3만 원 내면 볼 수 있는 굉장히 질도 좋고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가보면 40대 후반, 50대 정도에 막 아줌마들이 바글바글한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에 대한 엄청난 고상한 얘기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연주한 뭐가 좋다 엘가가 얘기가 나오면 엘가 거를 난 이걸 들어봤는데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제클린 디프레께 유명한데 이런 얘기들 옆에서 막 하고 있는 아줌마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보면서 이게 그냥 어떤 중산층 전형적인 중산층의 모습이겠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집은 있고 이 정도 문화생활은 즐길 수 있고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일 그런 사람들의 모습 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런 거를 예술의 전당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관람하고 음악 듣고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죠 비싸지는 않은데 이것 좀 왠지 예술의 전당 가서 공연 보러 간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생활도 되게 여유로워야 갈 수 있다는 어떤 편견 이런 거 있는 것도 좀 은근히 재미있게 재미있는 거죠 네 재밌네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저도 입시가족을 읽었는데요 저는 입시가족에 등장하는 중산층 개념에서 주관적 계층감이라는 게 좀 많이 흥미로워 보고요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저자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뭐 집 한 칸은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정도의 부 이게 중산층의 기본 조건인데 이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또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입시가족의 저자가 그 이후로 학력으로 뒷받침되는 자긍심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력으로 뒷받침되는 자긍심 집이 없어도 급여가 평균 수준을 믿더라도 자기를 스스로 하층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학력이다 한국의 지금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걸 한국인의 중산층 기속감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를 이 저자가 평균 학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시가족은 사실 책에 여러 가지 미덕이 있는데요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 입시가족의 제일 장점 인터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애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전공 때문에 예를 들면 의대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간 자녀를 둔 어떤 아버지가 가방에다가 서울대 합격증을 넣어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애는 다른 학교를 갔는데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말이 되는 이런 사례들 살아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고요 저는 솔직히 입시가족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는 언니가 애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그 언니가 하루 종일 울고 계속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그러다 결국 몸까지 아파지더라 1년이 있네 그게 너무나 이게 뭐지 싶으면서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저는 아 그래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소리가 있다 두 번째로는 관련된 다른 연구도 충실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이 책이 인용된 재밌는 연구가 최샛별 교수 이대 교수님이죠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서울의대와 이대의대를 나온 여성들한테 설문지도 돌리고 심층 면접까지 해가지고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통합을 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부모의 경제 자본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체화된 딸들의 문화 자본이 한국의 서양 고전음악 분야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화된 문화 자본으로 전환돼요 궁극적으로 딸의 경제 자본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잣집에서 딸들을 음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코스가 있잖아요 예원을 나오고 서울예고를 나오고 서울대 음대 이대의대 같은 데를 나오는 요즘에? 요즘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미 쌓인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애를 음악을 시켜서 음대를 보내고 그러면 이게 한국의 경제 자본이 딸의 체화된 문화 자본을 통해서 그게 서양 고전음악과 함께 짬뽕이 되면서 제도화된 문화 자본이 되고 일종의 학벌이 되는 거죠 또 역시 서울음대 이대음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능력 있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함으로써 그게 딸의 경제 자본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부잣집에서는 음악을 시키고 그 음악한 딸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더 부잣집을 이루게 되는 이 과정을 분석한 그런 논문인 건데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이런 인용된 연구 같은 것도 재밌었고요 다른 것보다 저자의 솔직함 역시 이 책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매사에 다그치는 엄마는 아니었다 가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민을 언제 했냐면 주로 애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뭔지를 고민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 김현주 선생이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이란 무엇인가 공부 잘 때는 잊어버리고 지내요 그러다 갑자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애 성적이 나쁠 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예전에 송인수 선생님이요 책사방 나오셔서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애가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집도 고민이었던 네 그것도 그렇고 그때 내 몸에도 더러운 피가 흐른다면서 이거 그때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애한테는 공부 안 해도 돼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애가 정말 성적을 바닥으로 받아오면 깊은 빡침이 올라온다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걸 더러운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은 저는 그 입시가 쪽 선생님 말씀처럼 인터뷰 내용들이 진짜 흥미롭지 않았나요? 맞아요 특히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왜 중산층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이라거나 그 내용이라는 게 나는 문화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고 그것까지는 그렇구나 싶은데 새치가 생겼던 염색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굳이 입시에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어떤 계층적인 증상 같은 거 어떤 내면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었고 그 밖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접근법 가족하면 연상되는 냄새를 묻는다든지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족하면 어떤 냄새가 연상되냐고요? 어떤 냄새? 요즘은 이게 깜짝스러운 요즘은 그냥 우리 집 상황 때문인지 애가 대학 신입생이라 애가 술 마시고 들어올 때 나는 어떤 독특한 냄새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그런데 약간 상큼한 좋게 얘기하면 상큼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시큼한데 어찌 생각하면 애가 젊다 보니까 약간 달짝지근한 달큰한 냄새 같기도 한 그런 집하면 떠오르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거 그런 냄새가 돼요 술 냄새? 아니 우리 집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집이잖아요 저도 안 마시고 제 저도 안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술 마시는 애가 생기면서 얘가 달고 오는 그런 예전에 몰랐던 이상한 냄새 같은 생각밖에 정말 이상하죠 선생님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냄새? 술 냄새가 아니고 그걸 그 자식이 마시고 오는 술 냄새를 요즘 들어서 처음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큼 혹은 달콤하게까지 여길 수 있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다는 소리로도 들리는데요 그러나 달리 얘기하면 우리 집도 역시 예외 없는 입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집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애가 달고 다니는 어떤 변화 색깔 이런 게 결국 우리 집을 정의하는데 지금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원생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가족하면 생각나는 냄새? 저는 가족하면 일단은 석유 냄새 석유도 그냥 생기름 냄새가 아니라 난로 같은 거 피다 보면 옛날 골로에를 피우면 나는 냄새 같은 거? 다 연소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된 기름 냄새가 있어요 아주 매키한 저는 그런 기억인데 왜요? 글쎄 그런 냄새가 있어요 저한테는 외역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냄새로 기억되는 말하자면 어떤 가난 혹은 어떤 의기소침의 기억 그런 기억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추운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입시 가족의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아주 냄새를 묘사하면서 그래도 뭐 우유 냄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건축 냄새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틋한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낯선 면이 있었어요 청취자들이 듣고 놀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술 냄새 얘기하고 한 사람은 술 냄새 얘기하면 가족을 얘기하라고 잘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18세상 우리 입시 가족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 18세상의 미덕은 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미덕이요? 네 미덕은 갑자기 석유 얘기하다가 18세상 갈래니까? 그게 아니고 미덕이라고 하시니까 미더덕은이라고 말하고 싶은 아 미더덕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미더덕 좋은데요 안 웃잖아 밖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아무도 웃어 완전 웃긴데요 완전 웃긴데요 18세상의 미덕은 일단 재밌고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은 이러이러하다 라거나 그 문제의 원인은 이렇다 이런 이론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이론 자체를 사회적 구성물로 파악하려는 시도 저는 그게 이 책의 미덕인 것 같더라고요 어른의 시선으로 그냥 억지로 분석한 것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문제 제기마저도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되새기고 짚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법이 정말 필요할수록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고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차별에 관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이주배경 청소년을 차별하지 말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서 문제인데 다문화가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들도 한국인이고 차별은 나쁘니까 안 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 틀린 얘기는 한 마리도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거 일견 맞는 말 같고 들으면 틀리지 않은 말 같고 그런데 이게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인정이고 뭐고도 좀 의심해 볼 만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니까 인정해야 하나 라는 질문도 가능한 거고 또 우리와 다르고 소수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들이 다르고 소수라는 걸 지목을 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그렇게 지목을 하면서 차별이 계속 있는 사회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면을 짚지 않고 차별하는 네가 나쁘다 이러면서 개인의 도덕적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만들고 있는 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 얘기하면서 다문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것처럼 인간을 반드시 목적으로 대접해야지 결코 수단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칸트의 제일 정원 명령에 관한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떨려는지 분위기 진짜 나빠지는데 다문화도 일종의 그렇게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상한 드립에서 자 넘어갑시다 아주 재밌는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또 통념에 관한 재해석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2병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중2병이라는 게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허세 혹은 무개념으로 일컬어지고 폐쇄된 내적 논리를 가진 자아 이 정도로 대강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설명한 거고 그냥 보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집에서 말을 안 듣는 애가 있는 거죠 자기 세계가 되게 확고하면서 말 안 듣고 말이 안 통하게 여겨지는 아이들 아이들이라기보다 어른도 중2병 앓을 수 있으니까 이런 중2병에 관해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2병 보유자들은 알려진 것처럼 사회화가 덜 됐다기보다는 지배적인 방식과는 다른 맥락으로 사회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2병도 일종의 사회화다 하는 얘기군요 저는 이 내용이 되게 과격하면서도 뭔가 설득력이 있고 또 뭔가 통쾌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중2병에 관련해서는 진짜 문제가 중2병이 아니고 중2병에서 멀어질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2병의 세계에서 멀어질 때 평범한 성물로 사회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좀 다른 방식의 사회화라고도 여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중2병의 세계를 나서면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보면서 약간 반성한 게 제가 무슨 지랄 총량의 법칙 얘기 같은 것도 유시주 선생님 이름 빌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셨죠 어느 날 왜 애가 마음 잡는 순간이 온다라고 일종의 부모들을 위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랄 다 쓰면 돌아온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 책 보면서 반성이 되더라고 애가 마음 잡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걸로 해놓고 애들은 곧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뭐 더 성숙한 어른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다시 이 제도의 순응에서 그래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돌아온 거를 네 어떤 지랄 총량의 치유 지랄의 치유 처럼 생각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 왜 이렇게 찰져 지랄 발음이 제가 좀 아니 반성 제가 찰져요 원래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된 이 책이 사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존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건데 저는 이런 면들이 재밌었고 흥미로웠고요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또 다른 각도의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해서 그 문제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건 대단한 미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미더덕이 아니고 네 미덕인 것 같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제라는 것을 이걸 해결하고 관리해야 할 청소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의 문제로 짓고 있는 점 이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늘 근데 이런 불만은 있어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네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그만큼 그렇죠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과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어떤 법조계에 관한 질적 연구책을 냈을 때 대책에다 무슨 얘기를 제대로 적은 게 없거든요 맞아요 적을 수도 대책이 사실 잘 없으니까 그때는 저도 역시 일단은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까지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되라는 그런 저도 일종의 반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다는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 입시가족과 18세상 한계랄까 이 책에서 우리가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입시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5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2005년이면 벌써 사실 입시 10년 전이네요 동네에서는 너무 옛날 일이라 왜 이 책이 연구한 직후에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단점이 좀 있는데 이건 그래도 이 저자가 2009년에 부모력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2011년 굿바이 사교육 같은 다른 이제 방송 프로그램 얘기를 같이 덧붙이면서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는 약간 오래된 연구 결과라는 점 그 다음에 질적 연구를 한 책이라서 인용이 자꾸 끼어들다 보니까 전 사실 이런 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용돼서 생생한 얘기가 중간에 들어오는 대체로 우리나라 독자들이 흐름 끊기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게 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떠셨어요? 입시가족이요? 저는 뭐 사실은 저는 뭐 제대로 된 입시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죠 고3 때 수능 전에 느꼈던 어떤 불안감 공부는 제대로 하진 않았어도 그게 한 졸업하고서도 한 몇 년 동안은 수능 시즌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수능 끊으면 몇 년 뒤에도? 네 한 3년은 갔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 안 했으면서 이상하게 수능 시즌 되게 춥잖아요 그때쯤이 또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데? 하고 날짜를 지켜보면 그럼 수능 시즌이야? 네 수능 시즌입니다 전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진짜요? 네 어쨌든 제게도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에서 묘사하는 이런 치열한 입시 상황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고 게다가 아무래도 생활 감각이나 방식이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계층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저는 계층감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으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계층이라는 게 약간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나라의 일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몰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뭐 이 책이 한계라기보다는 제 한계겠죠 어차피 중산층 가족의 입시 사용법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중산층 가족이 어떻게 입시에 휘둘리는가를 쓴 책이니까 당연히 그 분야를 다루고 있을 수밖에 없긴 한 건데요 그렇죠 18세상은 어떠셨어요? 한계랄까? 이런 걸 지적한다면? 18세상의 한계는 저 잘 모르겠어요 단점을 굳이 이야기해야 하나요?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 책이 그냥 재밌었고 많은 부분에서 통쾌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통쾌해서 약간 좀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 통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걸 통쾌해야 할 때인가? 네 나 이미 30대 후반인데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사실 10대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결국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든 파악해서 어떻게든 그 애들을 관리해보는 욕망들이 느껴져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책 18세상은 그런 욕망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문제라고 지적되는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은 세계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어른들이 이미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야말로 문제의 생산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 책이 좀 잘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28세상 읽으면서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인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같은 그러면 대학을 어쩌라는 거냐 어떤 방법이 있냐 같은 대안? 아니요 대학을 그럼 안 가도 되냐 뭐 하여튼 시작해서 애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점에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근법을 좀 달리해보자는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책의 저자가 그 점에서 저는 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중산층 읽으면 좋은 책이겠다 두 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자 종합적으로 이 책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입시가족 입시가족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재밌었다 그런데 이 책에 참 재미를 느끼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재미가 있다 인터뷰 인용한 부분 생생한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를 재밌게 읽으면 꼼꼼히 읽으면 더 재밌어지는 재밌었어요 인터뷰 내용들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불만같이 얘기하긴 했지만 저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대안은 없지만 네 대안은 없지만 저는 입시가족 읽으면서 이게 한 세 가지 정도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가 부모로서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올인되어 있으니까 그 밖의 삶은 어떻게 되나 부부로서의 삶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소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이렇게 입시에 모든 것을 말하자면 전방위적 케어인 셈이잖아요 자식에 관한 부모가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는 셈인데 이 케어가 과연 대학 진학으로 중단이 될까 싶은 거죠 중단 안 되는 거죠 요즘 대학에 엄마들이 와서 항의하는 일이 자주 있잖아요 애 성적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냐 과연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좋은 부모란 뭘까 이 생각을 계속 왜냐하면 이 부모들의 교육렬에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건데 나쁜 부모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열망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애들 키우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가 뭘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부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가요? 저는 요즘 그냥 반성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자꾸 예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애한테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주변에 수없이 이런 사례를 봤다 이 시기에는 뭐를 하는 게 맞다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다 같은 조언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언하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싶어요 그게 예언하지 않고 그냥 그 나이 또래로 돌아가서 그 나이에 할 고민을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야말로 이 입시가족에 나오는 많은 부모들하고 참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계속 특히나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대학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나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이면 갈 필요 없다 그런 모이면 가야 한다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게 저야말로 전형적인 이런 부모구나 하는 그런 얘기하면 애가 어떤 반응을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우리 부부는 말을 갈수록 줄이면서 왜 똑같은 얘기도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엄청 잘 먹게 드는데 우리 애한테는 이렇게 안 먹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정환 선생님 생각하는 좋은 부모 저는 뭐 아직 부모가 된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결국은 좋은 사람 아닐까요?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아이, 내 자녀만으로 한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내 아이의 부모지 남의 아이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결국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 또 좋은 사람이란 뭘까?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기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어려워 완전 어려워 선생님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이 뭘까? 그냥 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아, 그래요? 아이,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선생님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막연하게 고양이 고양이 존중하고 고양이랑 공생할 줄 아는 인간 아, 이거 뭐예요? 이건 또 갑자기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고양이에 대한 존중까지는 기대한 적이 없고 그냥 사람만 존중하고 살아도 훨씬 고양이랑 공생할 줄 아는 인간이 인간하고도 공생할 줄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사실은 또 근데 잘 모르겠고 그걸 또 열심히 그걸 알려고 이런 책도 부지런히 읽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입시가족과 18세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씹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는가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이제 얘기를 우리 기념을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 네 어떤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입시가족은 입시가족이요? 저는 그냥 중산층들 자기 맨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저는 그냥 입시가족 읽으면서 그냥 답답했고요 사회 문제 많은 부분에서 대안을 내지 못하거나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본 단계에서 이미 대안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교육이라든지 사람의 중요한 사회와 과정인데 여기서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답답했고 또 미래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 지난번에 한 번 녹음했던 거를 재녹음하기로 하고 약간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에 웃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덕분에 어쨌든 입시가족 18세상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훌골에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부모 되기는 어렵다 좋은 사람 되기도 정말 어렵다 18세상은? 네 그리고 아니요 18세상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같이 엮어서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완전 오늘 18세상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별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냥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읽고 어른도 읽고 선생님도 읽고 계장도 읽고 수의 아저씨도 읽고 장학사도 읽고 그만큼 재밌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방송을 한번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좀 이렇게 편하게 던져봤는데요 너무 편하게 했나요? 아니요 이런 방식은 어떤가 하고 또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덕분에 18세상과 입시가족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얘기 듣고 야 재밌겠다 생각하고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회가 되면 좀 더 종합적으로 이런 가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같은 거를 분석한 전문가 책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읽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낭랑한 독서 이번 주 낭랑한 독서에서는요 루이비통 그린핑거의 작가죠 김윤영 작가의 첫 청소년 소설 달 위를 걷는 느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편집을 담당하신 분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작품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청소년 출판부 달 위를 걷는 느낌 담당 편집자 정소영입니다 달 위를 걷는 느낌은 김윤영 작가가 오랜만에 출간한 청소년 장편 소설인데요 SF 소설의 배경 속에 가족 간의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윤영 작가는 루이비통으로 제1회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한 이후에 그린핑거, 내 집 마련의 여왕 등 같은 세대의 삶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발표해 왔고요 이 책은 특별히 작가의 첫 번째 청소년 소설입니다 달 위를 걷는 느낌은 미래를 엿보는 능력을 갖게 된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감동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가족 소설이면서도 동시에 지구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환경 소설이기도 합니다 딸을 웃기기 위해서라면 젤리빈 사탕을 콧속에 집어넣기도 하던 아빠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빠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소녀 루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장면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아빠가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아빠가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된 루나가 상상 속에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작가를 대신해 담당 편집자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빠! 저기 연! 연이 나무에 걸렸어요 걱정마! 아빠가 갖다 줄게 제 유전자는 저를 조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연도 마음대로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야, 똥강아지 도킨스가 한 말은 너한테 한 게 아니야 정말이죠? 그럼 아빠가 저 연 갖다 줄게 울지마 젤리빈 코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 저 연 꺼내다 주고 나서 몇 개? 음, 일단 네 개 기다려라, 똥강아지 여기서 꼭 기다려야 돼, 알았지? 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알았다구요 거기 꼭 있어라, 똥강아지 보고 싶어요, 아빠 뭐라고?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렴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왜 3년이나 돌아오지 않죠?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아빠를 수술시킨대요 그렇구나 젤리빈도 코에 못 넣는 아빠는 싫어요 저런 저런 저를 기억도 못하는 아빠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쎄다 자다 깨면 서재에 가도 아빠가 없어요 양을 아무리 많이 세도 잠이 안 와요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아빠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뇌가 터질 것 같아요 주사위를 굴려보렴 그건 소용없어요 주기율표를 외워도 소용없어요 에이, 저런 등이 거북이처럼 딱딱해졌어요 거울에는 안 보이지만 저를 막 짓눌러요 어떡하냐, 똥강아지 아빠,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왜 빨리 깨어나지 않죠? 그건 알 수 없단다 아빠, 제가 밉지 않으세요? 아빠, 제가 밉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없는 거죠? 아빠, 아빠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변영주 감독님입니다 어린 시절 일하는 어머니 대신에 집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먼 친척 언니가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언니를 만나러 온 언니의 동생을 변 감독이 만화 캔디에 나오는 일라이자처럼 괴롭혔다고 하네요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들려주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변영주입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1년에 두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소한 것에 되게 호들갑을 떠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호들갑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거에 호들갑을 떨 때 그것이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저의 첫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우리 집에서 막내예요 그런데 언니하고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오빠 둘은 연년생인데 저는 9년, 8년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들이 이를테면 입시생일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일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는 이제 일을 하셨어요 약국에서 일을 하셨고 또 앞에 둘을 키우면서 이제 소위 육아에 대해서 좀 지친 상태 그래서 대부분 약국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쉴 때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초등학교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었고 저를 이를테면 케어하기 위해서 아마 용인에 살고 있었던 친척 언니 한 분이 와서 이제 저 밥 챙겨주는 일을 해주셨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있어서는 어머니 같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같았고 언니 같았고 내 모든 것 나를 유일하게 케어해주는 유일한 사람 어느 날 그 언니의 친척인 저보다 한 두 살 많은 언니가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서울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한 한 달 정도를 묶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질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엄마 같고 언니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놀리고 괴롭히고 구박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아이자처럼 근데 그 친구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그 친구를 괴롭혔을 때 제 표정은 기억이 나요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를 괴롭히던 내 얼굴과 그때의 쾌감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 제가 저를 신뢰하지 않거나 저는 언제든 그 추악해질 수 있는 인간이다 내 스스로를 이라고 믿게 됐던 첫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언제나 저를 경계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였고 저를 경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책을 읽는 거였고 상상을 하는 거였어요 착한 변형주를 상상하는 거 착한 변형주가 겪게 되는 어떤 멋진 일 그 또래의 불쌍한 어떤 친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 그 친구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일 뭐 이런 그래서 마법사하고도 싸우고 어렸을 땐 어찌됐건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저를 경계하는 대표적인 일이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나면서 지금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40년도 지난 일인데 그때 제 얼굴이 전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즉 그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흉악해지는 어떤 순간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어떤 순간을 잊지 않는 게 저한테 참 중요한 원동력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넌 참 자기 비하가 에너지가 되는 애 같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라는 사람을 특정 지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번 현장 인터뷰 시간에는 최근 첫 장편 이만큼 가까이를 발표한 신의 작가 정세랑 씨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발랄한 감성을 잘 그리는 작가인데다가 작가 본인도 소설 속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뵐 기회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께 짧은 인터뷰라도 보내드립니다 인터뷰는 편집자분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라디오 책다방의 현장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비문학출판부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제7회 창비 장편소설상 수상작가인 정세랑 소설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창비 장편소설상 수상작이 이만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상타신 것도 축하드리고 책 출간하신 것도 축하드려요 올 봄에 딱 어울리는 아주 어여쁜 책이 나왔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어제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원래 이미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도톰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조금 두꺼운 책 갖는 게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원래 좀 작고 얇은 책을 써서 이번에 두꺼워서 굉장히 기뻐요 네 수상하신 창비 장편소설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작년에 7회를 맞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참신한 상상력과 힘찬 소사로 침체된 한국 소설계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작품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이 그런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책인데요 그 미등단 예비작가는 물론이고 기성 작가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입니다 작년에 상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실감이 안 나서요 발표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못했어요 괜히 어떤 걸 되게 원하면 그런 꿈꿀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실감나게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 당시엔 말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맨정신으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친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받고 싶었던 상이라 먼저 받으신 분들께 언니 저 그 상 받을 수 있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뭐 이런 그런 요청도 한 적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 예전에도 최종심까지 작품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놓친 상금만 2억 5천만원이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아 그거 제가 술자리에서 된다고 하는데 아 근데 그 늘 그 작가들도 그렇게 한 번에 바로 수월하게 데뷔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9번 10번 최종심에서 늘 안 되는 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쿠폰을 자주 생각했어요 이렇게 구멍 펀치로 뚫어주잖아요 10개 찍으면 한 잔 공짜로 먹을 수 있네 네 그래서 제가 9번쯤 찍었으니까 한 번쯤은 커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번 창비 장편 소설상은 그란데 사이즈 무료 커피인가요 작년에 수상하시고 그 책으로 묶인 거는 이제 올해 나왔는데요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6개월이 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되게 세심하게 많이 상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네요 네 이번 책 이전에 덧니가 보고 싶어 그리고 지구에서 하나뿐 이렇게 두 권의 장편 소설이 더 있으신데요 먼저 나온 두 권은 장르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번 소설 쓰면서 장르 소설이랑 작업 과정이 좀 다른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시집이랑 개간지 편집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읽으니까 쓰게 돼서 글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르를 목표로 해야지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 세대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변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편들은 사실 장르 소설이 아닌 단편도 지금까지 여러 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쓸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장르는 기타 코드 같은 거라서 알고 있으면 편리하고 또 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도움을 되는 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소설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심사위원이었던 정의연 작가가 이번 수상작을 두고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스럽다고 표현할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성태 작가도 아주 귀여운 소설이라고 평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스스로는 이번 작품이 좀 슬프고 어둡고 무거운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소설일지 이번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주변에 너무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어둡게 썼어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너무 귀여워하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는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좀 어둡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귀여운 할머니 작가가 되는 걸 꿈으로 여기고 정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 일산 파주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청소년 제일 예민한 시절을 보냈는데 신도시 초기 풍경은 사실 신도시가 정착하고의 풍경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경사도 없이 모든 땅을 고르게 만든 다음에 도로에는 신호등도 켜져 있지 않고 신도시 초기에 되게 초기에 굉장히 황폐하면서도 되게 독특한 풍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이 마음속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 천천히 다시 떠올라서 거기에 풍경이 먼저 오고 인물이 나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입혀서 쓰게 된 소설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정말 신도시 초기에 직접 거기서 사셔서 사시면서 보내서 그런지 소설에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주에 대한 묘사도 잘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분 중에 정말로 파주에 사셨던 분은 자기가 책에 나온 물탱크 앞에 정말로 살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따로 취재를 더 나중에 쓰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파주에서 일을 하면서 메모해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있는 버스를 그대로 써서 버스 회사가 고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버스 자체는 그래도 귀여운 장소여서 근데 막 주인공들이 욕하고 그래요 괜찮겠죠 또 이번 책에 보면 동영상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46컷의 신들이 모두 재밌어서 책 읽으면서 따라 읽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연기 똑같이 막 하면서 그리고 영화, 음악, 패션, 유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문화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평상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책상이 진득하게 잘 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더 좋은 글 많이 쓸 텐데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도 많이 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요 또 제가 글 쓰는 친구들보다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런 자기 얘기들을 굉장히 선뜻 내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 얘기를 빌려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 사실은 글 쓰실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벌써 장편소설만 세 번째 소설이에요 주로 그 작업은 그러면 언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침에 많이 해요 밤에도 가끔 할 때는 있는데 아침 10시가 굉장히 머리가 잘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다음에 오후에는 놀러 나가요 그냥 놀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랑 좀 이런저런 일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면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젊은 소설가들이 글을 쓸 지면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좀 새로운 지면을 우리끼리 창출해보자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끼리 제안도 하러 다니고 하는 편인데요 관심 있는 출판사에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정세랑 작가를 잘 몰랐던 분들도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책다방 즐겨 듣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올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좋은 봄 되세요 지금까지 제7회 창비 장편 소설상 수상작 이만큼 가까이의 정세랑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마을 소식 책마을 소식 오늘도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김슬기 기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저께 사랑니를 뽑아서 발음이 잘 안 된다고 네 괜찮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두식 교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소문을 읽히 들은 책에 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책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책에 대한 책을 제가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저도 책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책이 너무 많아서 약간 놀랐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왜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너무 많고 세계문학이든 뭐든지 그래서 그런 욕망에 사람들이 아는 척해야 되는 욕망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읽어야 되는 원작의 감동을 느낄 그런 기회는 계속 뺏기고 그래서 한 권이 돼도 그냥 진짜 그런 제대로 된 작품을 읽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책에 대한 책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게 된 건데요 얘기하다 보면 계속 제가 최근 들어 받고 있는 우리 비판 독서 엘리트의 무슨 어떤 아주 굉장히 한정되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책에 대한 책은 뭐 대표적인 건 뭐 로자 선생님 책들도 좀 봤고 장정일 선생님 책도 좀 봤고 생각보다 많이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검토를 했을 때니까 저도 뭐 일단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집에 있는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서평집을 책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평집이랑 독서 에세이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정일의 독서일기나 빌린 책 산책 버린 책 최성일 평론가의 한권의 책 이현우의 로자의 인문학서제 이다의 책 읽기 좋은 날이라든지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연재된 서평을 모은 철학자의 서제 시리즈 같은 책들은 서평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평이고 박웅현의 책은 독기다 이동진의 바문책이다 그리고 2009년의 베스트셀러였던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같은 책은 독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혜윤 선생님 쓰는 책도 독서 에세이로 독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죠 양자를 그렇게 칼같이 나눌 수가 있나요? 칼같이 나눌 수가 없죠 없는데 대신에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일단 서평집 같은 경우는 50권이면 50권 100권이면 100권 일단 본격적으로 책에 관한 이야기만 쓰는 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성일 평론가가 유고집으로 냈던 한권의 책 같은 경우는 연재를 했던 여기저기 연재를 했던 서평을 모아서 101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묶었죠 근데 이 책은 좋은 책 뿐만 아니라 나쁜 책에 대한 이야기도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평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책들이 서평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멘토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분이 책은 독기다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의 책에 관한 이야기를 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잡식성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책들 같은 경우는 독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책 얘기만 하면 서평집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책의 이야기를 끌어오면 독서 에세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2010년 이후에 책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근 트렌드는 대부분 독서 에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들 같은 것도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책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현수님 씨도 그렇고 이런 서평집들 어떤 효과 내지는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초두에 하도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나서 선생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여름의 묘약이라는 책을 내셨던 김하영 선생님이 예전에 행복의 충격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한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 쓴 산문집이었는데 굉장히 묻혀있다가 박웅현의 책은 독기다에서 이 책이 자기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은 독기다는 아시다시피 10만 부 이상이 팔린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이 책에 소개가 되고 나서 증세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책에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꾸준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됐고 이렇게 묻혀있던 책을 다시 재발견해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한때 화제가 됐었지만 유득공의 바레고 같은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왜 떴나 하다 보니까 역시 약간 자기개발서인 어떤 책에서 계속 소개가 되면서 중고생들이 유득공의 바레고를 읽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늘상 이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더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신데요 저도 생각을 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정일 선생님 같은 경우엔 좀 독특한 서평작업인 거죠? 네 좀 국내 가장 대표적인 서평가라고 물론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전방의 작가지만 국내 독보적인 서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독서일기는? 네 1994년에 독서일기 1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권이나 나왔어요? 저는 초반에 독서일기 같은 경우는 7권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빌린 책, 산책, 버린 책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3권을 냈어요 총 10권에서 평집을 냈는데 이 빌린 책, 산책, 버린 책 작가의 말에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60세가 되기 전에 20여 권이 넘는 독서일기를 내는 게 목표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을 갑자기 바꾼 이유를 자기의 독서 버릇이랑 그때 당시 인터넷의 글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책 제목을 바꿨는데 책을 읽으시는 버릇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보통 책을 빌려서 읽고요 읽는 도중에 너무 좋은 책이다 싶으면 뒤늦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 책은 생각보다 별로다 그래서 버리는 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빌린 책, 산책, 버린 책에는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릴 때 버릴 때 애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서 그 전화기 위에 그냥 올려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특정 좋은 방법인데 누군가에게 그냥 좋은 방법인데 장정일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공중전화기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부지런한 서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정일 선생님의 장점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책을 굉장히 재빠르게 읽고 약간 시사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같이 엮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트렌디하게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소개를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저작물이라는 거는 동의를 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써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그걸 읽고 자기의 감상 같은 걸 쓴 책이기 때문에 노력의 가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직업 쪽으로 굉장히 흥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책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글을 쓰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재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평집들이 저도 뭐 이 책에 대한 책의 의미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경향과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다 하는 느낌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책에 대한 책 있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인데 이분이 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는 건 뭐 이런 책 쓰신 분이죠? 네 제목부터 굉장히 긴데요 실제로 책도 6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두께인데 작가의 지난 젊은 날 20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20대 중반에 문예춘추라는 잡지사의 기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책을 더 이상 못 읽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이분은 그래서 다시 자기가 졸업했던 도쿄대로 다시 돌아가서 불문학 전공을 하셨었는데 다시 철학가로 다시 입학을 하거든요 졸업 못한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철학가를 갔어요 이분은 뭐 외국어도 거의 10개국어 하시고 거의 지적으로 괴물 같은 그런 분인데요 자기가 다시 논픽션 작가가 되기까지 보면 공백기간이 있어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거의 책만 읽었죠 책만 읽었는데 그 시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털어놓는 일부랑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문예춘추에 연재한 신간서평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 500권하고 피도 살도 안 되는 책 100권, 무려 600권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국내 번역된 거는 굉장히 짤막짤막한 글들인데요 600권까지는 아니고 조금 축약을 해서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 좋은 책, 나쁜 책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된 500권은 굉장히 좋은 책 그리고 피도 살도 되지 못한 100권은 나쁜 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책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읽을 만한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라면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만 나온 책들이 조금 많긴 한데 대신에 그걸 좀 구경하는 재미는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이런 책들도 초판이 되는구나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작가가 또 재미있는 게 2부에 실린 서평에는 문학이 한 권도 없거든요 근데 작가가 젊은 시절에 20대 이후로는 픽션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건 시간낭비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셨던 분인데 뭐 그럴만도 한 게 이분은 중학교 때 깔아가지고 읽을 걸 다 읽고 나서 20대 이후에는 세계문학은 더 이상 읽을 게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가능한 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도 사실 이 다치바나다카시 이후에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주류로 부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픽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군요 사실은 세계문학을 20대 10대 아무리 읽었어도 40대 다시 읽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일종의 천재인 거죠? 좀 다른 길을 걷는 그리고 이분은 40대 이후에 쓴 책을 보면 뇌의학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요 본인의 암투병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나온 거의 모든 책 논문을 달고 암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봤던 우주비행사들을 실제로 나사나 이런 데 다 찾아가서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과 철학과 여러 가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죠 이분은 그러실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나온 서평집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이걸 서평집이라고 말하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독특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83년생 굉장히 젊은 농객 노정태가 쓴 농객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농객시대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거죠 그거를 이 책에 대한 책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인물평 비슷한? 네 읽어보면 인물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그들에 관한 뒷담화가 아니라 이들이 쓴 모든 책을 다 구해 읽고 그 텍스트만을 바탕으로 쓴 논픽션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농객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를 풍미했던 강준만, 진중권, 박노자, 유시민, 김호준, 홍세와 고정석 같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쓰면서 그 모든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그들이 쓴 책에서 텍스트로 가져옵니다 무지하게 꼼꼼하게 읽고 쓰시는 거죠? 노정태 선생이 그래서 쭉 읽어보면 예를 들어 고정석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썼던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서평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두 가지인 게 노정태 선생 같은 뭐라 그럴까 아주 꼼꼼한 젊은 논객이죠 본인도 젊은 논객한테 걸려서 비판을 받아야 이제 좀 논객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노정태 선생 같은 사람한테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저자의 탄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책 얘기 들어봤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엔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오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비 뉴스 안녕하세요 창비에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비 컬러 에디션 출시 소식입니다 출판사 창비와 라디오 책다방 그리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함께 매월 명사가 추천하는 색깔 있는 세트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그 시작으로 3월에는 4권의 책을 묶은 블루 에디션을 준비했는데요 김두식 교수가 추천해 주었습니다 블루 에디션에는 전국민 인권만화 교양서의 지평을 연 10시 1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실어 화제가 되었던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미국 고전문학이자 흑인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 미국의 아들 마지막으로 최근 영화화 되어 더욱 화제가 된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추천해 준 김두식 교수는 침묵은 차별을 자행하는 칼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 책들을 통해 다름을 끌어안는 감수성을 키워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소개해드릴 창비 컬러 에디션은 특별한 혜택과 멤버십으로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014년 상반기 창비 야간학교 소식입니다 창비는 작년부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쓸모있는 강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인문학교와 시인학교를 개강합니다 이번 상반기 인문학교는 정치사상으로 본 중국 현대사인데요 성공에 대해 이남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시인학교는 내 껍질 속에 시인을 깨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박형준 시인이 이끕니다 야간학교 수강신청은 지금 바로 창비 홈페이지에서 해주세요 강의는 3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어서 5월에는 최근 단속사회를 출간한 젊은 인문학자 엄기호의 진보는 누구를 배제하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도 준비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창비 소식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 창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창비 문학 출판부 윤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황금시대에서 입시가족 18세상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청소년과 그 주변 가족을 살핀 책들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정 선생님? 저는요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시가족을 자꾸 입시지옥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책 제목이 입시가족인데 자꾸 입시지옥이라고 이게 제가 목동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바로 옆이라서 저녁이 되면 거기 길가에 버스들이 항상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게 지방에서 애들 싣고 오는 임대버스들 그리고 학원 끝나자마자 다른 학원으로 데려가는 버스들이거든요 그냥 1차선이 2개 차선이 그냥 쫙 버스하고 차들로 꽉 메워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데가 지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여기가 지역이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양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인데 엄마들의 교육관 애들이 아직 어린데도 엄마들의 교육관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놀라울만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 저는 이게 아주 희한하고 매일 그 얘기들만 하면서 지내기 때문이겠죠? 같이 공유되는 어떤 정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뭔가 그들이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인서울대학 할 수 있다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지역의 정보가 고스란히 다른 지역에까지 다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입시 가족 얘기하는 걸로 우리 팀장하고 우리 황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문자 오가는 중에 자꾸 입시 가족을 하나만 잘못 찍으면 압사 가족으로 자꾸 잘못 찍히더라고요 입시 준비하다 압사 당하는 가족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입시 지옥 그다음에 압사 가족 이렇게 된 셈이 됐는데요 참 다들 어렵게 살고 있구나 답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엄기호 선생님이죠 엄기호 선생님 책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하고 단속사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역시 비슷한 문제를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용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에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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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